가자 가자 아까 부인 내 거야 여기가 우리 할머니 방이야 근데 우리 할머니 방 막 들어와도 돼? 응 근데 요즘 목이 많으니까 어딨어? 근데 그거 6명 다 들어가냐? What is that? 와우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어 목이 잡았네? 얘들아 목이다 잡자 우리 할머니한테 선물 드리기로 했잖아 그럼 그러니까 우리 저기 있는 종이에 할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을 오자 토크로 적어놨어 반반 나눠서 오케이 이 종이에 반반 나눠 아니 오자 토크 그게 뭐야 뭐 예를 들면 할머니 러브 약간 이렇게 다섯 글자로 맞춘 이렇게 세 명이서 하나 오자 토크 쓰고 잡아봐 그리고 또 나머지 세 명이서 오자 토크를 쓰는 거죠 오케이 지금 우리 옷이 어떻게 돼 있지? 그 요드림 잡자 요드림 하고 쩔쩔쩔쩔 그렇게 하자 요드림끼리 쓰고 쩔쩔쩔쩔 끼리 쓸게 자 요드림 오세요 자 우리는 바닷트 느낌으로 할까? 바닷트 바닷트 할머니 사랑이 어때? 그렇지 그러면 러브 유 할머니 글씨나 한 명이 두 명 꾸며주기 러브 유 할머니 어? 재밌겠다 땡큐 할머니 러브 유 할머니 괜찮다 겹치지 않게 혼자 옵소 그냥 러브 유 러브 유 스트레스 받은 거 할머니니까 할아버지 짱 할아버지 짱 괜찮다 아 할아버지한테도 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할아버지 짱을 할게 오케이 할머니 궁서채 좋아하시지 않아? 아니야 오딕채 좋아하셔? 어 어 아버지 지성 할아버지 재밌어? 고마워 고마워 지성 재밌다 누구세요? 오늘의 추억을 그려보자 어 약간 좀 시원하다 약간 조금만 더 왜냐면 입체로 입체로 약간 이런거 줘 그리고 뭐야 야 이거 뭐야 뭐야 역시 사랑동이 재민 하트 많이 초록색 하트로 해야지 주황후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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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이잖아 초록 초록 와우 눈만 봄 할아버지 짱 그게 가는 거야? 이것도 아니 검색으로 해 검색 검색 꽃도 아 그랬구나 할머니를 그려보자 끝 흰 머리 아니다 약간 사실상 있게 아니야 아니야 좀 젊게 젊게 아니야 여기도 해야죠 내 할머니 오늘 생일인데 아 진짜로? 아 천러 할머니 집 갔어야 됐네 나도 사실 천러 할머니 집 가고 비비서 가요 할머니 할머니가 안 보여 할머니 러비가 글자가 안 보여 더 굵게 할까? 할머니님 쓸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흘러내린 거야 위에서 아이스크림이 뭔 느낌인지 알아? 아이스크림 아 그래서 여기 색칠해 이제 너무 빨간색이면 아니야 괜찮아 위를 색칠해 약간 팝아트 느낌 나 내가 진짜 잘하는 태양 하나 그려볼게 나 어릴 때 이렇게 했는데 나도 어릴 때 이렇게 진짜 귀엽다 계란 후라이 아니야? 계란 후라이 가운데가 빨간색이네 내가 옆에다 이거 그려줄게 오 완전 완전 아기 시작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것도 그려야지 집 밑에서 하나 그려야지 아니 근데 할머니 누가 그렸어 이렇게 할머니 누가 그렸어 나 와 진짠데 멋있게 감성이다 잘 그렸어 와 완벽하다 너무 이뻐 뭐야 게임이야? 얘들아 그쪽 뭐 홈어 버전이야? 약간 무섭긴 하다 피 같기도 하고 피야? 피인데? 완전 정반대인데 자 얘들아 줘 봐 그거 줘 봐 우리 팀 이리 와 앉아 앉아 하나 둘 셋 자 이거 붙이자 맞아 여기는 뭐에다 붙여야 돼 뭐에 미음 받습니다 조금 똑똑한데? 들어와 들어와 런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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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빨리 벽에다 붙여야 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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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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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시야 옆에 빨리 자자자자자 자 우리 거 완성 근데 약간 무섭긴 하다 약간 무섭긴 한데 밑에를 파란색으로 좀 칠하는 느낌 무섭긴 예쁠 것 같긴 한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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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색깔이 뭐지 제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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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ä 너도 테이프 하나 줘 체노야 와봐봐봐봐봐 괜찮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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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 도 도 도 도 이거 뭔지 알지 이거 돌는 5시인가 잘했다 나와봐 그림일기 쓰는 거 했어 너네? 했어 나 원래 하루 전날에 다 왔는데 뭐야 숙제가 있었어? 나 원래 몰았어 망했다 나는 핑크색 나는 나는 검은색 나는 파란색 나는 파란색 자 오늘은 오늘 17일 7월 일어난 시간 새벽 5시 오늘 7월 10일 금요일 아 오늘 7월 17일이지 날씨 마이금 자 이건 먼저 그림을 그려야지 와 완벽해 오늘은 해찬이 할머님을 만나려다가 집에 계시지 않아서 해찬이랑 할머니 집에서 놀았다 어때?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얘들아 그럼 나부터 그림일기를 발표해보도록 할게 그래 자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날씨는 맑았다 일어난 시간은 1시 10분 잠드는 시간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모른다 자 일단 그림은 저희가 딱지 치기를 하는 그림이고요 신호하네 오늘 친구들과 할머니 집에서 딱지 치기를 하면서 놀았다 즐거웠다 라고 했습니다 박수 이야 정말 열심히 숙제를 완성하셨네요 자 그다음에 런쥔어린이 네 우리 멤버들 여성애물에 함께는 굉장히 재밌는 하루여서 이렇게 자 읽어주세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 크크 요드림 짭짭 점 크크크크크 크크크 이렇게 공복한 하루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천러 어리니 네에! 발표하세요 2,999년 17월 56일 요요이 spre 날씨 썬더입니다 일단 보여주고 카메라 한번 보여주세요 일어난시간! 새벽 5시 잠드시는시간 새벽 4시 59분 59초 그리고 그리는 것처럼 보이시면 오늘 함께 놀았다 혜찬 형 혜찬 할머님 집 갔다 왔는데 혜찬 형 그래도 좀 재밌게 해줬어 고맙습니다 시애 시애 나 간다 나 집 간다 절로 나갔네 자 다음 지성 아린이 아린이 귀여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지성 언니 2020년 네 17월 7일 안녕하세 요일 안녕하시면날 야 웃음참기 시작 부러지 야 웃음참기 시작 웃음사람 저희도 써있어 아 이거 진짜 이거 안 보실려고 했었는데 혜찬이 형 좀 좀 바보 런쥔이 형 귀여워 재민이 형 이상해 제노 형 귀여워2 천러 바보2 지성 짱 자 다음 재민이 학생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그게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일단 여기 서서 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여기 서서 하세요 이게 뭘 뜻하냐 바로 저의 NCT DREAM이죠 이 동그란 거 뭔지 아세요? 공기예요 아니 뭔 소리야 벌써 이거는 X는 딱지입니다 다시 시작 공기와 딱지 낙지요 낙지요? 낙지요 오늘은 혜찬이 할머님을 만나려다가 낙지 집에 계시지 않아서 혜찬이랑 할머니 집에서 아니 난 뭐가 웃기는지 모르는데 그냥 웃겨 그냥 웃겨 그냥 웃겨 제노야 이이 양은 말 흑 야야 걸톱에 충치 생겼잖아 흑 흑 흑 흑 흑 흑 잘 потом 최강생 충치 흑 2020년 7월 17일 일요일 일요일 금요일 날씨 맑음 일어난 시간이 9시 45분 잠는 시간 언제인가 오늘 정말 재밌는 하루였다 친구들과 함께 재밌는 놀이도 하고 수박도 파먹고 할아버지 짱 발표했는데 얘들아 안 졸리냐? 너무 열심히 놀아서 약간 졸려 자 이제 우리 좀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일 늦게 잠든 사람이 밥 사기 근데 진짜 내 양말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충치 생겼다 형님 아니 나 이유를 모르겠어 근데 이거 치과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진짜 충치 생겼어 하필이 누워도 바닥에 눕냐 나는 내 슬리프 귀엽네 뻘 좀 괜찮네 오케이 시작하자 이제 굿나잇 얘들아 이제 마무리야 아.. 괴롭히지 말라고 오우 천리드나?